이번 과에서는 관계부사에 대한 문법구조를 잠깐만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의 차이점이 뭔지 압니까? 접속사와 도학이 대명사의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는 관계대명사라고 하구요. 접속사와 도학이 부사의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는 관계부사라고 합니다. 관계대명사 뒤에는 주어가 빠진 문장, 소유격이 빠진 문장, 목적격이 빠진 문장, 뭔가 빠져있는 불안전한 문장이 나오구요. 관계부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옵니다. 이게 기준이 될 수 있죠. 관계부사 역시 관계대명사와 마찬가지로 선행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선행사가 때를 나타내는 경우 관계부사 WHERE를 쓰구요. 선행사가 장소를 나타내는 경우 관계부사 WHERE를 사용합니다. 자 관계부사 예시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This is the place in which my grandfather worked. 이곳이 우리 할아버지가 일한 장소이다. 장소이다. 자 in which 전치사도학의 관계대명사는 관계부사 뭐로 바뀌죠? 그렇죠. WHERE로 바뀌죠. 선행사가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 나왔으니까요. 맞습니다. 여기는 나의 할아버지께서 일했던 장소이다. 자 두번째 문장입니다. 자 this is the hospital in which I was born. 이곳이 내가 태어났던 병원이다. 자 in which는 뭐로 바꾸죠? 아니 선행사가 더허스피럴이란 장소가 나왔으니까. 전치사도학의 관계대명사는 관계부사 WHERE로 바꾸면 되죠. 왜? 장소. 허스피럴. 장소가 선행사 자리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내가 태어난 병원이다. 라는 문장이 되겠죠. 관계부사 세부설명입니다. 첫번째 예시문입니다. I've no room in which I can last. 내가 들어가서 쉴 방이 없다. 이때 in 다음에 나오는 위치는 생략하지 않습니다. 전치사 in이 나와있기 때문이죠. 주어진 문장은 I've no room where I can last. 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전치사도학의 관계대명사가 관계부사가 된 걸 보세요. in which가 where가 됐죠? I've no room which I can last in으로 바꿔도 됩니다. 이때 위치는 생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치사 in이 문장 맨 뒤로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I've no room in which to last. 로 바꿀 수 있고요. I've no room which to last in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I've no room where to last. 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두번째 예시문입니다. This was the way he could solve the problem. 이것이 그가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방식이었다. 해당 문장은 This was how he could solve the problem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것은 The way와 how는 같이 쓰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This was the way how he could solve the problem. 이것은 잘못된 문장입니다. The way와 how를 동시에 같이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번째 예시문입니다. This is the place where I was born. 이것이 내가 태어난 장소다. 해당 문장은 This is the place I was born. 또는 This is where I was born. 동영상의 저작권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부사의 일반적 선행사는 생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한 내에 출석인증을 완료해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영상의 저작권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영상의 저작권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불을 발표시기 바랍니다. 아멘